안녕하세요. 좋은생각 광병준입니다. 다들 자전거를 타시고 이용을 하시는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전거 매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앱, 어플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어플이냐면 자전거 점검을 필요로 한데 내가 어디 가서 정비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 내가 라이더다, 전기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 이분들은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어플입니다. 그 어플은 바로 보시면 야, 보여라. 페달체크라는 어플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매장에서 사용하는 버전이고 손님들이 사용하는,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별도로의 페달체크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이용해서 내가 언제 어디에 가서 정비를 받을 건지 예약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고 내가 그 매장에 단골 등록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이 되는 어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플을 가지고 점검을 받을 때 내 가까운 위치라든지 위치 기반으로 해서 어디가 가까운지 가까운 매장을 찾아서 등록을 해서 예약을 왜냐하면 요즘은 예약제도 많지만 사실상 자전거 같은 경우는 예약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점차 예약을 하고 예약을 이용해서 예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용하시는 라이더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내가 사전에 예약을 해서 필요한 부품을 미리 가져다 놓거나 하면 조금 더 AS라든지 정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빨리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전거 매장에는 왜 내가 이걸 추천을 해드리냐면 이 어플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보통 이제 자전거를 단골뿐만 아니라 가끔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펑크나 이런 수리가 아주 간단한 기어 세팅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바로 결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 모르는 지나가던 분들이나 아니면 어쩌다 한 번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연락처를 받아야 됩니다. 연락처를 받아야 되고 정비가 끝나고 점검이 끝났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점검이 끝났다는 형태로 연락을 줘야 되는데 이 또한 살짝 귀찮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어플을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그 성명하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하고 자전거 등록하는 번호가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는 솔직히 이름을 고객의 이름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고객의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죠. 연락처만 있으면 되니까 제 경우는 저라면 그분이 타가온 자전거를 가지고 그 자전거 이름을 성명에 넣고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에 그 다음에 맨 밑에 뭐냐 자전거 모델은 자 보시면 제가 간순하게 뭐 이지라이드다 그러면 이지라이드라고 씁니다. 고객명에 그리고 전화번호는 고객님 걸 넣어야겠죠. 이렇게 전화번호나 이렇게 넣은 후에 그 다음에 자전거 모델은 이 형태로 기타라고 나옵니다. 기타라고 나오면 물론 여기서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해서 자전거를 입력을 하면 되지만 없는 자전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기타라고 눌러주시고 한 번 또 기타를 누르면 또 세분화되어 있는 거예요. 브랜드 나오고 그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기타를 눌러주시면 이 형태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여기 다음을 눌러주시면 하단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한테 고객한테 이 자전거가 여기에 등록이 됐다라고 안내 메시지가 카카오톡으로 갑니다. 전국민이 거기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여기서 어플에서는 완료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이 핸드폰, 핸드폰에서 여기에서 적응을 하여서 완료가 됐다면 완료 버튼을 누르면 내가 고객한테 전화를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일일이 전화하지 않아도 이 어플에서 발송을 해준다는 겁니다. 발송을 해야 해주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일일이 전화해서 고객님 이거 전화, 자전거 정비 다 됐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갖다가 얘가 굉장히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시간이 되는데 그 매장을 가도 될지 안 될지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점차 이 좀 편리한 시스템을 알아가면서 지금 자전거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어플을 갖다가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페달 체크에 가입을 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찾아오는 거라든지 그런 내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걸 알리고 편리성,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입이 되면서 여기 페달 체크에서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편리한, 편리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각자 매장에서 고객이 구매를 해서 갈 때 여기에 등록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고객이 단골 등록이라든지 고객으로 등록을 하시고 보내주시면 고객분께서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전화하기 전에 어플을 이용해서 내가 예약이 가능하고 내 자전거가 뭐가 있는지 등록을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페달 체크라는 앱을 뭐 물론 라이딩 할 때도 라이딩 이제 실 내가 라이더 입장에서 페달 체크를 이용해서 주행을 하면 일정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적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포인트 적립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매장 운영하시는 고객 서비스를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페달 체크 앱을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 모델이나 이렇게 처음 적응할 때는 약간 난해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자전거 모델이 없는 모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파악해서 웬만한 자전거를 다 입력을 해놨지만 안 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모델을 모른다 그러면 기타 누르고 또 한 번 더 세분화될 때는 또 기타를 누르면 등록이 돼서 고객한테 이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막혀졌습니다. AS 시작합니다. 라는 형태로 안내 메시지가 가고 그런 후에 완료가 되면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또 갑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전화를 안 해도 되는 그 편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뭐 하는 것보다 고객분들이 나한테 내 매장에 연락할 수 있는 그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어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달체크 어플을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 안드로이드하고 그 애플 맥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다 링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올려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어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추운 날이라 이런 소개라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이 페달체크 사용자도 그리고 매장 운영자 운영하시는 분도 그 다음에 라이더도 상당히 좋은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플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22년도에도 많은 행사를 했고 21년도에 행사를 했는데 23년도에 또 많은 행사가 여기서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이런 것도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페달체크 앱 꼭 활용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